지금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시장으로 msg 냉면 재료 사러 가는 길이구요. 그리고 사실은 조금 아까 집에서 육수를 다 만들었어요. 뭐 설탕은 여기 홍콩 브랜드 그리고 다시 다만 한국 브랜드고 그리고 간장은 익음기 그리고 소금도 여기 브랜드고요.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얹을 오이 같은 거 그리고 방울토마토 살 계획이고 그리고 면이 문제인데 그냥 우리나라 라면 사리 면을 살 건데 없으면 여기 있는 재료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냉면을 만들 생각입니다. 지금 한국 라면은 많은데 라면 사리가 안 보이네요. 야 여기 떡볶이도 있네. 야 여기 떡볶이도 있네. 옆에 떡볶이도 있네. 만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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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